이번에는 바로 영화 네드폰의 지인공 헐리우드의 악동의 영웅 라이언 라이벌스입니다. 빨리 찍어줘, 빨리 찍어줘, 빨리 찍어줘. 자, 오늘 투마로우로 아주 특별한 반전인 오프닝 무대를 선사한 유니콘 바로 헐리우드 스타 라이언 레이놀드 씨였습니다. 첫 번째는 투마로우드 스타 라이언 레이놀드 카카옸 레이놀드 에이 원 아이씨 레이놀드 아이씨 레이놀드 아이씨 레이놀드 아이씨 레이놀드 시청자 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노래는 정말 죄송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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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놀래신 모양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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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는 어린아이버를 입고 있어요.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오셨는데요. 공식적인 내한 일정은 이따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그 많은 러브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복면가왕의 비밀리에 그 어디에도 얘기를 못하고 딱 나타나신 거예요. 제 왕이도 말하지 않았다. 아! 블랙클리블리! 아하! 저희와의 약속을 좀 지켜주셨고요. 김구라 씨가 또 날카로운 눈썰미로 신발과 복장을 보면서 You said it early. You knew right away. You saw these damn sneakers. That's what gave me away. That's what gave me away.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발 보고 자리셨는데 아, 괜히 신났네요. 네, 네, 네. 아, 우리 뭐 대단한 판정단 드립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스모킹 에이시스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봤는데요. 야,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너무 멋지고 역시 행복한 사나이 같습니다. Oh, thank you guys for having me. This was such a thrill. This was an unbelievable honor for me. You guys pushed me to my own limits and I thank you for that. That's just the bes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